박상욱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상욱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 과학과 미래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국가과학기술장원회의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큰 박수로 박상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과학학과에서 과학기술정책 전공하고 있는 박상욱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포럼에 기스템 수업 포럼에 의사로 불러주셔서 대단한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상당 부분을 원장님께서 개회사에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가볍고요. 오늘 제가 드릴 발표의 제목은 인무중심 혁신정책의 전개 방향인데요. 사실은 여기 참석해주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나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됐습니다. 이 주제를 받고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그래도 발제 시간을 좀 알차게 해석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한국형 인무중심 혁신정책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앞으로 세정부에서 인무지한 혁신정책을 펼쳐나갈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은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지 그 부분을 제안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또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인무중심 혁신정책, 인무중심 혁신정책, 인무지한 정책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다들 그냥 인무지한이라는 부분 사실은 우리랑 예전 냉전시대 아폴로드 때에도 이미 익숙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 단어만 딱 듣고 아 인무중심으로 하는 거지 뭐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랄까 가볍게 다가가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동양이 아니면 영국이나 유럽에서 마리아나 마주카토 교수가 이끌고 있는 그룹에서 새로운 인무지한 혁신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모이프라고 하는 것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 이거 굉장히 새로운 거 아니냐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되고 거래 난제에 도전해야 되고 처음 나오는 얘기 아니냐 또 이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주 단춘하게 구성을 했는데요. 맨 첫 번째 부분은 과학심 혁신정책이 최근에 어떻게 펼쳐져 왔는지 학계 동의를 정리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인무지한 혁신정책의 개념을 소개를 하고 다른 나라 주요 사례를 말씀을 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언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내용에 제가 슬라이드만 잔뜩 넣었는데요. 다 스킵하면서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토론자분들의 고개를 여주는 시간을 길리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의 과학심 혁신정책 동향을 한 10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슬라이드 한 장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사실은 펀딩이라고 하는 게 정부 펀딩이라는 게 시절이 됐고 영국의 왕리파트가 일종의 펀딩 에이전시로 기능을 하기 시작했고요. 1939년에 제이디 버너라는 과학자 겸 과학사회학자가 소셜 펑션 오브 사이언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훗날 크리스토퍼 프리만 교수 등 과학 정책의 효시가 되는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1945년 바니벌 부시의 사이언스 디 엔드레스 프론티어 리포트가 나온 뒤 현대적인 과학기술 연구 지원 체계가 미국으로부터 수립이 됐고요. 이후 스푸트닉 쇼크, 또 냉전기의 체제 우월성 경쟁에 입각한 자존심 게임이라고 하는 냉전기의 과학기술이 있었고 1980년에 베이돌 법 이후에 대학이 혁신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고 80년 후반에 냉전이 끝나고 무역전쟁 시대,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 시대가 됐고 비슷한 시기에 프리만 교수에 의해서 스포루에서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이 등장해서 한 나라의 다양한 혁신 주체가 네트워크를 이루고 국가 정책과 제도가 기업의 혁신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총체적인 시스템으로서의 혁신 시스템 관점이 등장한 뒤 OECD가 이를 공식 채택하고 회원국에 전파하면서 현재까지, 2022년 현재까지 국가 혁신 시스템 관점 또는 혁신 시스템 관점, 혁신 생태계 관점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기본 틀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4기 말까지의 얘기입니다.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말이 과학기술 정책을 대신하여 쓰이게 된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혁신 정책은 사실은 과학 정책과 기술 정책, 혁신 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TI Policy,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걸 줄여서 얘기할 때는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룬트발 교수의 구분에 따르면 혁신 정책은 과학 정책과 기술 정책을 포함하는 것이고 굉장히 넓은 범위의 정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혁신 정책은 제이콥 에들러나 얀 파고버그 같은 지금 현 시대의 대가급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재정의되고 또 일종의 캠페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따르면 혁신 정책은 이제 거의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회 경제 정책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또 여러 영역에 걸친 정책의 세트, 정책 혼합이 바로 혁신 정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라고 하면 혁신 정책이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혁신 정책이 그 용어가 어떻게 나온 건지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시민 참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시민 참여론은 일반적인 행정학에서 거버넌스 이론 얘기할 때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은 행정학보다는 STS,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파가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지식의 공동생산 또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기술 혁신의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개방형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혁신 주체가 연구자들뿐 아니라 이제 누구나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또 연구 사업 기획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4중 나선 모형은 최근에 트리플 일릭스 3중 나선 모형을 대신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논의, 친환경성 논의가 이제 유럽에서 90년대에 크게 촉발이 되는데 네덜란드 학자들이 아리에 리벨 학파인데요. 전이라고 하는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각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멀티레벨 퍼스펙티브, 다측이적 관점보다 먼저 나온 게 스트라테징 리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98년도에 처음 등장합니다. 르네 캠프라고 하는 학자가 제창을 하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뭐랄까요? 원조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난제의 최종 목표를 설정한 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광학기술 혁신 정책을 다듬어가고 이런 되먹임 기장을 통해서 수정하고 적응하면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말하자면 임무지향 혁신 정책인 것입니다. 임무가 기후배나 대응인 것이고 성공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탈탄소 전환이나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이거를 레짐 쉬프트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임무지향, 전환적 혁신 정책 이런 논의에 일종의 뿌리까지는 아니고 아래 줄기 정도 되는 위치에 니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유명했던 논의이고요. 2004년, 2005년 걸쳐서 프랭크 길스라고 하는 스프로의 학자에 의해서 사회기술 시스템, 소시어 테크니컬 시스템 시스템 시어리 또는 최근에는 너무 이름이 거창하다고 해서 단순히 멀티레벨 퍼스펙티브, MLP라고 하는 관점이 등장했고 당시에 이노비션 시스템 논의 이후에 어떤 큰 이론적 틀을 요구했던 혁신 정책학계에서 열광하면서 굉장히 히트를 치게 됐습니다. 이 다층의적 관점은 어떤 큰 전환을 위해서 1, 2, 3층이 나눠져 있는데 3층은 랜드스케이프, 글로벌 랜드스케이프로서 예를 들어 기후변화 같은 컨디션이고요. 맨 아랫단이 기술적인 니치로서 친환경 기술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들이 아직은 메인스트림에 올라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시도가 되고 또 사회기술 실험, 소시어 테크니컬 익스퍼리먼트가 시도가 되면서 경쟁을 하다가 시간이 제념에 따라서 약간 수렴이 되면서 성장해서 결국 메인스트림으로 소시어 테크니컬 레짐과 만나게 되는 기존의 레짐들과 만나게 되는 메인스트림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때 그런 메인스트림에 있던 레짐들이 이제 올라온 성장한 니치 기술과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레짐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 신기술도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전환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랜드스케이프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 기후변화가 좀 덜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이 MLP가 아주 큰 히트를 채게 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앞장에 보여드린 트랜지션하고 관점이 같습니다. 같은 네덜란드 학파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게 또 영국의 스프로로 건너가서 르네 캠프랑 프랭크 길스가 모두 스프로의 교수를 하면서 이 관점들을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마리아나 마주카토라고 하는 지금 아주 유명해진 교수가 또 당시에 스프로에 재직을 하면서 기업가 국가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혁신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왜 기업가 국가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기업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창도하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밀고 나가는 게 기업가인데 과거에 기업가라고 하면 기업가적인 정치인, 기업가형 국가 이런 데에는 말이 쓰인 적이 있는 기업가형 대학의 말이 쓰인 적이 있지만 기업가형 국가로는 처음 마주카토가 언급을 했는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이 처음 등장하면 리스크가 크니까 기업들이 섣불리 나서기 어려운데 국가가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지금 당장은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기술들도 국가가 개입해서 개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어떤 의미로서는 자유주의적이고 시장에 맡겨놔야 한다라는 그런 풍토에 반기를 든 상당히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 강조하는 그러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해진 그림이죠. 아이폰이 알고 보면 다 국가 프로젝트에서 나온 거였다. 그래서 애플에다가 세금을 더 세게 매기든지 공기업화해야 된다. 이런 과격한 주장을 담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기업과 국가로 해서 결국에는 정부의 임무, 국가의 임무라고 하는 힌트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요한 쇼트나 에드슈탄밀러 등의 학자들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MLP적 관점을 혁신 시스템 관점과 합쳐서 전환적 혁신 정책, 트랜스포머티브 이노베이션 펄러시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를 혁신 정책 3.0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혁신 정책 1.0이 과거의 선형 모델에 기반했던 모형이고 2.0이 혁신 시스템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하지만 캠페인하고 있는 3.0이 전환적 혁신 정책이 되겠고요. 3.0 정책의 핵심은 목표 자체가 경제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발이며 정책의 믹스는 혁신 정책의 믹스로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믹스를 가져야 하고 여러 영역에 걸친 정책이 나와야 하며 정책 과정에서는 시민이나 사용자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혁신 정책 3.0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0은 사회문제 해결을 앞에 두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을 하고 잉여가 발생하면 돈이 좀 있으니까 친환경도 신경 써보고 공공복리 증진도 신경 써볼까? 이게 아니고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환경문제에 대응을 하면 돈도 덩달아 벌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접근 3.0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해결형 R&D나 거대 난제 대응이라고 하는 논의가 혁신 정책 3.0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UN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이 SDG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논의도 역시 함께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지난 20여 년간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여러 논의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들으신 선생님들께서 이 얘기들이 다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모아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혁신 시스템 관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만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또 귀결이 됐고 이게 전환적 혁신 정책으로 멀티레벨 퍼스펙티와 전의 이론 이런 것과 합쳐져서 전환적 혁신 정책이 되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60년대부터 있었던 임무지향 정책이라고 하는 전통이 2000년대 들어서 21세기 들어서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의 국가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마주카토의 기업과 국가론 하고 만나게 되어서 새로운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 등장을 했으며 전환적 혁신 정책과 새로운 임무지향 혁신 정책은 크게 다르지 않고 물론 제 의견입니다만 여기는 혁신 정책 3.0의 일종의 실천 방안으로서 새로운 모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혁신 정책 3.0과 새로운 모입에 큰 영향을 준 것은 STS적인 전통입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 시민참여,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 사회 문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STS의 오랜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혁신 정책은 규범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다 노마티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서 과거의 객관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에 기반을 두었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연구와는 사뭇 다른 규범적인 무언가 가치를 적극적으로 개입시켜서 밀고 나가는 그야말로 무언가를 달성해내는 그런데 이 가치가 과거의 가치인 예를 들어 냉전시대의 체제 우위라든가 경제 성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 전인류적인 선한 가치가 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의 맥락이 되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모이프, 마주카토가 주장하고 현재 영국과 유럽에서 실천되고 있는 새로운 모이프는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여러 논의들이 종합되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임무란 무엇인가? 임무지향 혁신 정책에서 얘기하는 임무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임무지향 정책에서 예를 들어 인간을 달에 보내겠다 원자탄을 만들겠다 이런 것도 임무죠. 오래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임무지향 정책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등장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던가 반도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임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다던가 하는 것도 임무가 됩니다. 그래서 임무는 과거에 어떤 이념적인 임무도 있고 또 경제적인 임무도 있고 사회적인 임무 환경 관련된 임무도 있고 아주 거대 담론적인 임무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런 임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임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추카토도 자기가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개념을 던져놓고 뒤늦게 정리를 했는데 모이프라고 하는 게 자기가 제일 먼저 던진 게 아니다. 예전에 이미 1세대 모이프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추격이나 경제 성장의 임무가 있었고 2세대 모이프라고 부르는 조금 더 잘 알려져 있는 우주개발 같은 그러한 모이프가 있었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3세대의 모이프에 해당한다. 사회적 난제 해결에 해당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뿐 아니라 기후변화, 공중보건, 인구 문제 등 사회적인 거대 난제를 해결하는 게 3세대 모이프의 특징이 되겠고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팬데믹, 신종 감염병에 의한 팬데믹도 결국은 극복을 위해서는 또는 적응을 위해서는 임무지향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2년 전에 시작한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백신 개발 작전 역시 분명한 특징을 가진 임무지향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 되겠습니다. 백신을 만든다는 임무가 있었던 것이죠. 정부는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펼침으로써 공공과 민간 부분으로부터 리스크 테이킹하는 역할 말하자면 리스크 쉐어링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시장 실패가 있을 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장 형성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대한 어떤 접근 자체는 하향식으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나 R&D 프로젝트는 상향식으로 기획될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의 합의 및 수용에 의해서 추진된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임무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가 드러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임무 하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정책 R&D 프로젝트 시범 사업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는데 대략 그 정도 단계 가면 상향식으로 기획이 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이프 사업 계획은 영국에서 가장 열심히 되고 있는데 마추카토 교수가 유니버스티 칼리지 런던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영국 정부에서 아예 UCL에다가 프로젝트를 줘서 모이스 커미션이라고 하는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기획하는 일종의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에는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긴 합니다만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거대 난제에 대응하는 연구 사업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영국의 그랜드 챌린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되고 있는데 사례로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특징은 임무가 구체적이고 그 추진 방안도 굉장히 구체적이다. 왜냐하면 임무가 구체적이니까 당연히 추진 방안도 구체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축을 두고 로드맵이 나올 정도로 참여한 주체들의 역할이 각각 무엇인지 뭘 달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협업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정의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 난제 사회적 거대 난제 또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 이런 것만 다루는 것이냐 유럽의 경우는 사실은 사정이 조금 더 복잡하죠. 영국보다 유럽 전체로 넓혀보면 유럽에는 예를 들어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만 동유럽의 새로운 유럽연합 가입국들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뒤처져 있는 문제 또 이탈리아나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라틴 계열 지중해 연합 국가들이 경제 성장이 많이 둔화된 문제 경쟁력이 떨어진 문제 이런 문제들은 현실적인 산업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유럽 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해야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좀 해볼 만한 여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9에 탑재한 개념을 보면 재미있게도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 임무를 트랜스포머 미션 즉 전환적 미션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통적인 산업 정책이나 과학기술 정책에 해당하는 미션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던가 연구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액셀러레이터 미션이라고 해서 별도로 종류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전환적 혁신 정책이나 사회적 거대 난제만이 미션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우리는 여전히 혁신 정책 2.0적인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 프로모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미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 동향은 아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모이프 전통이 강한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영국식의 새로운 모이프 전통은 아직은 없고요. 예전부터 전통적인 모이프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임무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 정책 2.0스러운 또는 1.0스러운 미션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전통이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기초연구회까지도 이런 임무지향성을 접목시켜서 NSF 같은 기초연구 지원기관에서도 전략성을 띈 기초연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아직도 국회에 계류도 있긴 합니다만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격차를 확대하는 것을 거대 난제로 인식을 하면서 혁신법이 나오게 되죠. 미국 혁신법 혁신경쟁법이 6개의 세부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가 다 임무지향 혁신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작년에 이 모이프를 주제로 해서 독일과 미국 학자들과 국제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공통적으로 미국에 최근 나온 혁신경쟁법은 미국판 모이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견해의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술 패권 유지라는 게 임무가 되겠습니다. 매우 대단히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정확히는 거대 난제죠. 거대 난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과학기술 분야의 격차를 더벌려야 된다. 어떤 기술 분야는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임무가 구체적인 임무가 되는 것이겠죠. 독일의 경우는 약간 유럽식입니다. 다소 유럽식의 난제들을 설정을 해서 하이테크 스타러테지 2025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오래됐습니다. 발표한지는 산업정책하고 사회 난제를 연결해 놓은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독일이 강조하는 인더스트리 4.0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사회문제 해결을 연결해 놓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모이프 중심으로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고요. 일본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문샷이 있고 문샷은 약간 NSF의 텐빅 아이디어스하고 비슷한 미래지향적인 과학정책의 그런 느낌이 있고 신사업 구조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독일의 하이테크 스타러테지하고 닮아있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또 산업구조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 구조가 비슷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일본은 미국, 영국, 독일이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저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임무지향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기초 연구도 하고 와해성 혁신을 지향하는 어떤 도전적인 R&D도 하고 사회적 지속 가능성도 동시에 지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또 사회혁신 5.0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산업뿐 아니라 사회 문제도 상당히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한국은 일본하고 비슷한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펼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정책 환경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기술 패권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패권 국가가 아닙니다. 패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패권을 추구할 만한 위치도 아니죠. 그렇다면 한국이나 독일과 같이 패권 국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기술적으로 산업적으로 힘이 있고 성숙한 국가는 어떤 과제가 주어졌느냐 바로 기술 주권론이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기술 주권 이런 말을 하면 데이터 주권 이런 것처럼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서 데이터를 수탈당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어적으로 주권이라는 개념을 기술 분야에도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최근에 기술 주권 테크놀로지 서브렌티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는 곳은 독일과 한국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지점인데요. 독일과 한국은 모두 중국과 미국 사이에 껴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고요. 독일도 최대 수출 대상국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최대 수출 교육 대상국이 중국이고요.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탄탄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모든 기술적인 관계를 끊어라 라고 하면 거기에서 안 따를 수는 없습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미국이 힘이 세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미국 기술을 쓰지 마라. 미국 기술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건 미국의 기술 주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이 중국에 미국 기술을 넘기지 마라. 또는 적용한 제품을 팔지 마라. 그러면 안 따를 방도가 없죠.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대립 구도가 심화된다면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어떤 기술에 있어서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적 권리를 기술 주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술 주권 확보라고 하는 게 과제로 떠올랐으며 일종의 난제로 떠올랐으며 독일과 같은 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미 국정과제 1번으로 반영, 과학기술 분야 1번으로 반영된 것처럼 또 지역 소멸, 고령사회, 양극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등 사회 문제에도 과학기술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양대 전환이 동시에 닥쳐오고 있죠. 탄소 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 소위 에너지 전환, 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양대 전환이 시작이 됐고 이미 지난 정부에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는 두 가지 큰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대 뉴딜 정책에 대해서 OECD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은 이노베이션 팔러스 2.0적으로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비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새로운 전환적인 과제를 과거의 틀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양대 전환에 대응하는 전환적 혁신 정책은 새로운 전환적 혁신 정책의 틀, 혁신 정책 3.0의 틀 그리고 새로운 모이프의 틀로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정책 환경은 대단히 복잡한 환경입니다. 기술 주권도 확보해야 되고 과학기술 격차도 유지해야 되고 산업 경쟁력도 계속 가져가야 되고 혁신 생태계도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공중보건이나 사회 문제에도 대응해야 되고 전환에도 대응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요구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의 관 주도로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관을 능가하기 때문에 민관 파트너십이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도 민관위원회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협치를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임무지향 혁신 정책은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까요? 이 부분부터는 순전히 제 주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을 임무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합형 임무지향 혁신 정책을 펼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통적인 임무, 발사체를 만든다든가 전투기를 만든다든가 백신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임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식의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이것도 임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유럽식의 거대 난제에 대응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이런 것도 우리의 주어진 난제 그리고 임무가 되는 것이고 한국형 우리가 그동안 풀어왔던 우리가 그동안 다뤄왔던 여러 문제들 정부 주도를 해왔던 많은 과제들 산업에 대한 과제, 과학기술 R&D에 대한 과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임무지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방식의 경우는 한국사회의 특징이 안타깝지만 시민사회가 아직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까지 관심이 있으시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유럽식으로 해서 유럽은 시민들이 같이 하니까 이러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상향식 기획을 강조하기보다는 일단은 여러 부처에 또 여러 영역의 정책 영역에서의 협업체계 마련이 급선무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협업체계를 통해서 상향식 정책수단 제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의 경험이 바로 소부장 사태 극복의 경험입니다. 몇 년 전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 규제를 발효를 했고 여기 이제 이게 난제로 떨어진 거죠. 이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어떻게 이 소재 부품들을 국산화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느냐. 난제가 떨어졌는데 여러 부처가 똘똘 뭉쳐서 과기정통부, 산업부, 외교부 똘똘 뭉쳐서 결국에 어느 정도 해결을 해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떨어졌을 때 임무지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여러 정책을 한꺼번에 펼치고 부처 간 협업체계로 극복을 해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기술주권 얘기는 이제 말씀으로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단 한마디만 추가하면 기술주권이라고 해서 모든 기술을 자급자족해야 된다던가 기술을 보완에 힘써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전략기술을 설정해서 전략기술을 확보하는 것도 기술주권 확보와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 기관에서 유망기술, 전략기술 이런 걸 선정하는 작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떤 포커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최신의 전략기술 개념을 벤치마킹해서 전략기술을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술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산업경제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신흥기술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아직은 추격 중인 우리 나라는 추격이 끝났지만 기술 분야에서는 추격 중인 바이오기술이나 항공오주기술 같은 추격형 기술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선도권에 있지만 격차를 유지하거나 더 벌려야 되는 그런 기술들도 전략기술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는데 우리가 앞서 있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있으면 앞서 있는 대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임무를 설정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거대 난제 대응에 대해서도 물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탈탄소 전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 외 고령화 사회, 인공지능의 도래, 모빌리티의 변화 등등 여러 사회 기술 시스템적인 복합적인 거대 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 영향이 엄청나게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다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 몇 년 전에, 2년 전에 키스텝의 도움을 받아서 거대 난제 대응을 위한 일종의 실험, 시민 참여 워크숍을 통해서 연구사업 기획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성공적으로 물론 하루짜리 워크숍이었습니다만 적극적인 시민들 참여 속에서 일종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 참여 워크숍을 통한 거대 난제 대응 연구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부에서 또는 키스텝에서 신경 쓰셔서 하나의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고 추진 체계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인 임무들, 산업적인 또 과학기술적인 전통적인 임무들도 임무지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정책 추진 체계를 바꾸면 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추진 체계가 정책 고객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대상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학과 출연련의 연구자들을 상대하는 과기정통부 기업체를 상대하는 산업부와 중기부 병원을 상대하는 보건복지부 이렇게 상대 클라이언트, 정책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나눠져 있지 연구나 혁신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무별로 추진 체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고 임무별로 가져간다는 것은 임무별 조직일 수도 있고 조직이라는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예민하기 때문에 행정 체계를 꼭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임무별 위원회라든가 임무별 TF 등 협업 체계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도 분야별 지원 체계 예를 들어서 물리 분야, 에너지 분야, 바이오 분야 이런 분야별 지원 체계로 부처의 지원 조직과 또 펀딩 에이전시의 지원 조직을 재편하는 것도 충분히 임무지향 혁신 정책의 성격에 부합하는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묘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회사되는 새로운 모이프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2000년대 이후에 과학기술혁신정책학계의 여러 논의들이 종합돼서 하나로 모인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 또한 STS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과학학과가 3월 1일자로 출범이 됐습니다. 기존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 과정에 과학정책 전공이 추가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STS 전통과 최근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맥락을 합쳐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약간 광고 말씀입니다만 최근 경향에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학문적 풍토를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이 확대되고 또한 반대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 또는 통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STS와 혁신정책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이프가 등장을 하자 기존의 전통적인 모이프에 대한 관심도 부활을 했고요. 결국 임무 중심 혁신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라는 게 항상 거대 난제 대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통적인 임무들도 함께 다룰 수 있는 일하는 방식, 추진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무 중심 혁신정책은 임무가 뚜렷하고 그 임무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임무 지향형으로 혁신정책을 재편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동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판 모이프는 한국의 맥락에서 형성하고 추진하면 됩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영국형으로 할까, 독일형으로 할까, 일본형으로 할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의 모이프가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임무가 여러 층위에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모이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임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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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